자 그러면은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랑 가족이 7년 떨어져 있는데 첫 가족상봄 일단은 앉은마 하여튼 동생을 만났기 때문에 일단 행복하고 좋아요 우리들 서로 호호! 자 호호 한 번 하자 자 우리 7년 동안 부모님 형제팀 부모님 잘 해주고 고맙다 그래 7년 동안 그래 보고 싶었다 그래 아! 아메리칸 마인드 아니네 아메리칸 키스해 아메리칸 키스...남자 키스하고 이렇게 놀라다 아 얘랑 나랑 내기를 해서 서로 벌칙 걸었어요 내가 이기면 얘 옛날 사진 방출 믿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속고 계시는 겁니다 얘랑 나랑 앉은마기 때문에 서로 앉은마와도 급이 있어요 저는 앉은마 중에 SS 플러스고요 얘는 앉은마의 A- 수준 저는 영어 수준이에요 never accept the feet what did you say? never accept the feet you never accept the feet? 네 앉은마 한국말이지만 never accept the feet so N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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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accept the feet never accept the feet NAD 나드마인드입니다 나드마인드요? 아니 형은 앉은마인데 피카츄 배고 이거 한대인데 이건 형은 일단은 아이큐가 10씩 떨어져 네 웃지 마 피카츄 자 4점 줄게요 넌 4점 짜면 이기는거 다잉? 네 4점 4점 정보 2점 5점 4점 4점 1점 4점 3점 8점 슬픔 전 2점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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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5점 다행히 으고 나아다! 나아다! 아, 미안, 미안. 15점 따야되구여 그렇지! 잠깐만 나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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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아다! 하하하하하 안진다는 마인드네 난 진짜 안진다는 라이프거든 근데 진짜 별로 안아파요 피카포즈 한 번만 더 합시다 12점 줄게요 골! 재미가 없어 이제 12점 주고 골! 왜 울어, 근데 형 3점만 따면 된다? 오, 예 그럼 안되네 지금! 야아! 지금! 짜아! 빠세! 야, 뭐야, 잠깐! 아! 아! 아메리카니 진짜 이거 이씨 아, 빨리 빨리 해 아, 왜 늘어지냐구요 아, 왜 늘어지냐구여 아, 왜 늘어지냐구 안그런데 그러시지 아, 진짜 개허 와아 야비하게 하는데? 우와 어허허허허 어 위아라! 2점 만져! 아, 좋은 그렇죠 잡았죠 잡았죠 하아 하아 다 텐데? 그렇네 아, 진짜 이씨 왓 왜 또 오노각이냐? 왜왜왜왜왜왜왜왜 오노? 오노해야 돼 아, 이상한 말 하지마 왜 근데 아니 아니 예아! 역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졌어 아, 니가 솔직히 아, 진짜 손주지 마세요 진짜 아, 또 룰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 소리야 아랫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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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하아 하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됐어 아, 이거 이제 여기다 3종 놓고요 형, 그 컬링 해봤어? 네 툴링을 안 해보셨네요 물어보도록 난 해봤어요 마음속으로 응원했거든요 예스, 예스 아, 또 믿겨 또 이상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래돼? 내가 지금 뭐했는데요 형, 멋있게 여기서 군대를 가까워야 돼 아니, 잠깐 이거 하려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해 미군 USA 아, 근데 묶고 잡아 근데 계속 이기니까 재미없는데?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어딨어 15 6 17 18 19 22 42 44 43 41 42 23 23 24 25 25 27 아, 이씨 25 있네 여기 위에 맨 위에 맨 위에 26 26 26 맨 위에 28 28 아래 28 28 29 30 31 32 34 24 35 36 36 37 38 44 아, 이씨 아, 이씨 맞박 깎고 있어 어 시작 4 5 4 여기 12 4 13 14 5 6 18 28 29 24 24 24 왜 이렇게 빨라 아, 이씨 잠깐만 이거 뭐야 4 5 6 7 8 9 4 4 1 2 아, 잠깐만 이거 막 눌러도 돼? 어, 그럼요 잠깐만 왜요? 나 막 눌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오세요 아, 잠깐만 막 눌면 안 되는 줄 알았어 됐어 만약에 이것도 3초 차면 아, 제발 나 다른 거 맞을게요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벌써부터 이거 맞을게 이거 아, 이건 3대에요 그러면 2대 너도, 넌 2대로 3대 때리잖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뇌가 흔들려, 이거 그니까 3대 마스터인가 이거 한대? 아니, 3대 이거 2대, 이거 2대 아, 어, 맨클 여태까지 나 계속 봐줬잖아 진짜, 이게 형 게임 계속해 주고 저 아담스 후계잔이랄까봐 진짜 무슨 어, 보이지 않는 손인가 아니, 3대 맞아 아까 너 1대 3대였잖아 거래가 뭐야 그게 지금 쉬세요 한 대, 제발 한 대, 한 대 아, 진짜 아, 나 더 모렴프 이거 때문에 사연 아, 진짜 코 진짜 코 재벌 주세요 진짜 아, 제발 알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이렇게 안 해 여기 봐야 돼, 3초 좀 내려,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나 둘 셋 잘 안 들어왔어 躺살 42 야, 진짜 저렇게 화네 긴장했어? 싹 얍 쌀 와라姥 ogether 놀랄자 놀랄자 짠 국물 먹고 왔잖아 호리 rép 완전 County 홀이 할 수 있지 보리 약자, 보리 작자,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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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 예아! 그 다이어트는 88kg였는데,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72kg까지 뺐습니다. 그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어, 공개해. 그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 운동하면 살을 빼줄 수 있어요. 몸에 피부모가 많이 안 좋은 거 좀 이해해주세요. 운동하고, 운동하고. 네, 여러분, 운동해서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비포가 필요해. 아, 근데 그거 비포는 꺼줘! 아니, 비포 꺼! 아니, 비포가 필요해. 아니, 비포가 필요해. 아니, 이게 비포가 필요해. 비포가 필요해, 사람들이. 아니, 나도 운동해야지, 이러지. 너 희생해야지. 아니, 아니, 벌써 했어. 꺼, 이제. 알았어. 아, 진짜 꺼! 보기 싫어, 진짜. 나 힘들어. 뭘? 나는 일부러 찍었어. 내 옛날 모습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려고. 그래, 근데 왜 그렇게 창피해? 내 자신이 보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 없잖아. 사람들 또 내 눈, 내 눈.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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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여 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벌칙 같은 사진으로 돈의 사진 나오고 그러는데. 너는 너무 잘 나오게 하려고 그래. 어차피 망했어. 여기서 지금 이미. 망했다고요? 응, 라이브 나와서 끝났어. 아. 근데 이 사진이 괜찮긴 하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때 이러면 식단 조절 다 하고요. 진짜 하루도 빼지 먹기 운동 가고. 어. 나 식단 관리 안 했는데. 형상가 가면서 운동했어. 근데 난 식단 관리 안 했는데. 아, 난 식단 관리 해야되더라고. 야, 저거 선풍기 꺼봐. 아, 진짜 심하다. 아, 처벌기 너무 덥다. 아, 자연스럽게 형 시키면 바로바로 한다. 야, 진짜. 야, 저 회전에 여기가 아니고. 눈 아프잖아, 자꾸. 빨리. 아, 그만 좀 시켜. 아, 아주 형 유전. 형들은 다 이런가요? 형이 인마. 움직이질 않아. 머리가 이렇게 낮잖아. 이제 꺼도 돼, 이제. 꺼? 어. 아. 형들은 다 이런가요? 아, 아니. 아, 진짜. 이게 겹쳐서 잘못 눌렀어. 실제로 여기 나와서 옛날 형이랑 논 생각하면서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노니까 되는 것 같은데. 내 동생. 너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 형이 어땠어? 진짜. 진짜. 형이. 형이 어땠어? 한마디로.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 이제 집에 갔을 때 형의 집에 차가 형. 형 차가 있으면 너무 싫었어요. 집에 형이 있다는 사실에. 아. 사람을 왜 안다. 근데 아실 거예요. 형들이 있으신 분들은. 제 컴퓨터 빼는 존재였어요. 형. 이제 컴퓨터 빼앗어. 동생. 동생. 동생을 알겠지. 컴퓨터 하면서 밥도 먹여줘봤어요. 네. 형님. 네. 오늘 못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동생이랑. 자. 악기동물 하면서. 동생이랑 이제 방송을 했고요. 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여튼 뭐. 잘. 잘 주무시고. 저희는 지금 너무 피곤해요. 오늘 진짜 뭐. 방송을. 아침부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한 마디 해. 네.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봐주시고. 저희.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랑TV. 구독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스티브 유였습니다. 스티브 유. 예입니다. 스티브 유. 형. 복부를 끝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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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이 빨리. 으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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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advocates. 먼저 그게 통신까 땀이 나냐. 너네 왜 이렇게. 탐이 나냐. 우리는 원래 땀이 나냐 게. 안녕. 로우 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지 하나 드릴게 있는데요. 이제 마푸대 하나. 9월 10일까지. 자정까지 이제 반 몇 두시까지 여러분들 할인 코드가 적용됩니다.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단백질이 라든지 아니면 할인이 적용되는 제품들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란에 코드에다가 홀스킹 H-O-R-S-E-K-I-N 홀스킹 치시면 전 제품을 35%로 받으실 수 있고요 구매하시는 5분에게 7만원 구매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코드를 주신대요 마랑한테만 얻을 수 있는 팬들의 서비스인데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5분 추첨해서 직접 이메일로 제가 보내는게 아니에요 마크에서 이메일로 7만원 공짜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혹시 지금 대량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단백질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주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마랑 커뮤니티 뭐 공지를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댓글란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이 프로틴 많이 사주시고요 마랑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apa 에라